친척들 여러분 여러분 비온트 잘 봤어요? 네 사랑해 근데 약간 사이드로 돼있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사이드데? 그치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아 괜찮네 오늘도 사랑해 씨가 부르면서 도영이랑 곡 잘 들었어요 진짜 미안한데 그 멘트가 무슨 뜻이었어? 저의 사랑을 여러분이 드릴게요 알았어 잘했네 다했네 그것도 모르고 물 혼자 쭉쭉 마시고 있었어 왜왜? 그 얘기인 줄 알았으면 내가 단독 먹었지 알아듣고 싶긴 했어 근데 이걸 듣고 나랑 유타는 누나 주셨어 진짜? 왜냐면 너희가 그전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랑을 준다, 드린다 이게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바로 3분 뒤에 뭐 그동안에 진짜? 나게 하셨을 때 제일 까졌는데 뭐 하고 싶더라고 오늘 약간 이건 좀 미색인데 진짜? 거의 제작이네 느낌대로 가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니형도가 내일은 그냥 느낌대로 갈라고 나 근데 오늘 일본어 하나도 생각한다 원래 그래 머리가 하얘졌어 되게 정산이다 데일이 형 어땠어? 막내 어땠어? 너무 막내? 동투어 막내 어땠어? 나쁘지 않았어요 나 너무 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틀렸어 진짜 잘했어 굉장히 좀 모자 예쁜 거잖아 많이 안 틀렸어 두상 작은 거 봐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콘서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현장 리허설도 오늘 처음 한 건데 태일이 형이 오늘 진짜 잘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너무 기특했어 거의 약간 시험 공부하는 느낌으로 계속 지금 머릿속에 꾸여 그랬어요 나 오늘 태일이 형 울 줄 알았는데 태일이 형이 안 울었어 태울 아니야 아니야 오늘 유울 유울 태울 했잖아 태울 유울 근데 나왔습니다 맞아 그래서 둘이 맞힌 줄 알아가지고 나 울어야 되나 싶었어 맞아 진짜 고우들끼리 해가지고 나는 왜 안 했지? 옆에 다들 울고 있잖아 진짜 좀 더워있네요 그리고 오늘 그 방금도 인사드리긴 했지만 되게 유창이 요시키? 엑스자빈 엑스자빈 요시키 님도 보러 와있어가지고 아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었다고 토요동 총 수능 애들 같이 안 보인다고 땡큐 해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팬인데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열심히 같이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아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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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만 해도 신난다 오늘 유태한 본모님도 오셨잖아 맞아 아 아 엄마 여기를 안 울었어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집에 갔더라고 엄마가 왜 안 들렸더라고 어색한 때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 그때 꼭 인사하던 그때는 회실을 이타임 집에서 우리 집에 안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진짜 대표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또 진짜 다 같이 뛰놀고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? 맞아 제안이니까 할 말 있대 진짜 행복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또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도 있습니다 진짜 맞아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이게 맞아 맞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다 진짜 약간 관객 보고 좀 소름 돋더라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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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은근 나는 오히려 올라갈 때가 제일 울컥했겠어 올라갈 때 제일 울컥했어 올라갈 때 제일 울컥했어 이제 문 열릴 때 근데 다 똑같은 생각으로 갑자기 영어 할 때 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딱 그 거야 자극이 있을 수 없다고 참아야 돼 꼭 잡아야 돼 영울이 될 거네 영울 괜찮은데 영울 괜찮은데 재밌었어 좋았어 좋았다 영울 영울 아무튼 진짜 진짜 꿈의 무대였는데 이렇게 우리 CG들 덕분에 꿈의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진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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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이제 또 오사카 도움도 하고 이제 내일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렇지 이제 월드 투어도 해야 되고 내년에는 스타디움에서 내년에 내년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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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기 전에 만나요 진짜 그렇게 죽기 전에 더운데? 더운데? 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내일도 진짜 전문가 내일도 수고하십시오 네 잘해 하시지 말고 재밌게 하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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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